안녕하세요 덕덕시아입니다 오늘은 짠 다이거슈가와 수박시빵과 수박마카롱을 먹을거에요 자겠습니다 일단은 다이거슈가보다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다이거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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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저번에 가면 카라멜맛푸딩이 있는데 그거를 갈아서 우스럼같이 먹는 맛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수박씨빵 되게 손 깨끗이 씻었어요 수박 모양처럼 생겼어요 수박 닭맛이 담다거나 딸기맛이 담다거나 그러진 않구요 일반 워터식빵같은 느낌인데 겉은 바삭하고 안에 살짝 촉촉해요 완전 식빵 좋아하시고 느끼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복이 느낌 그 다음에는 수박 마카롱 모양 되게 귀여워요 먹어볼게요 이 안에 맛인가에 있는데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겉은 일반 마카롱 코크와 비슷하구요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와서 특별한 맛은 없구요 그냥 초콜릿 마카롱 맛 이 타이거슈가 머리 씹으면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도 좋고 이 밀크 우유도 에 밀크도 되게 좋아서 둘이 진짜 압이 진짜 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안녕